그러면은 이번에는 불을 많이 보자 고하 더 많은 불 카드 자체가 다 이런 것만 나와서 연고 긁어내기? 아니야 그건 안 돌잖아 아닌가? 돌아? 안 돌아 연고 3장 연고 유물로 부츠도 나오고 사실 제가 억지로 억지로 엘리트만 안 갔으면 괜찮았을텐데 욕심때문에 계속 엘리트를 깔가지고 여기로 오니까 카드가 바뀌네 긁어내기 긁어내기 집어쓰면은 긁어내기 몸풀기 요렇게 돌려도 되겠다 남자람 엘리트 남자람 엘리트죠 라고 생각했던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brb 남자람 엘리트 지붕 마무리 같은 거라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긁어내기? 하위몽? 소멸이라.. 물론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규준을 짚지 않은 그 판단 규준을 짚지 않은 그 판단 이러면 체력이 너무 많이 남네 남는 체력을 어디다가 쓰지? 이렇게 또 불피가 되나? 불피까지는 아니고 딜 안 나오겠네요 일단 연고 돌릴 만큼 돌려볼게요 마무리 같은 거라도 있어야 딜을 따라갈 텐데 가진 거라고는 흘려내기 밖에 없네요 가진 거라고는 흘려내기 밖에 없네요 가진 거라고 여기서도 바뀌었네 아네 절힘 잔상호술? 아네 판도라 집으면 그 순간 끝장나잖아 역시 커피드리퍼인가? 커피드리퍼 붕대? 어 에 모션이 좋긴 한데 이게 또 강화 카드가 안 나오니까 세 장이 강화된 채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큰데 긁어내기 같은 거 찾아볼까? 근데 긁어내기 이 잼 돌아잡는 순간 백 터지죠 어? 경로다 연고 또 나왔어 흐흫 그러면 이제 긁어내기 나와야되나? 그리고 보스는 핑핑이가 나오게 되는데 흐흫 연타부츠 1코 20댐까비 아 썩은 고구마 아 연고 좀 빨리 눌릴 수 없나 이거 아 고개 같은 거 넣어야 되나? 고개 플러스 나오면 제일 좋겠다 아니면 걷어내기도 되고 아무튼 뿔카 뿔카 나오면 대충 십자고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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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가서 봉대를 사야되나? 흐흫 아 그냥 연고 쓸걸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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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은 흐흫 흑 흐흑 흑 흑 흑 흑 흐흑 탈출구 뿔 하위모다 하위모 하위모 증기장벽 넣을 만한가? 아니지 격노로 다 커버가 되니까 경로탈출구로 커버가 되니까 붕대감 끼 넣을까? 이럴거면 커피드립퍼가 그립구만 탐색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유물 못먹었어 탐색 사느라고 아니 이런 젠장 탈출구 가버렸다 탈출구 가버렸다 탈출구 가버렸다 탈출구 가버렸다 탈출구 바arat 탈출구 syn 탈출구 왕 orchestral 이거 몸박 있으면은 엄청 쎄겠다 야 근데 이거 되나? 아 이 빌어먹을 타격놈들 근데 몸박끌이 나와야 돼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몸박끌을 얻으려면은 조금 운이 심하게 주워야 되잖아요 Ftl 저거 별로 아닌가? 에이 뭐 없는거 보단 낫겠지 탐색 아이 탐색 괜히 사나? 경도도 하나 강화하고 아이 카운터 나왔다 아 하위모 빠졌다 홀로그램 넣어서 하위모 다시 가져올까? 뭐야 이게 도와줘요 하위모 비출구 너무 좋네요 자, 자, 자 하위모가 너무 중요한데 경로 좀 그만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제 하위모 없잖아 이번 턴에 시계 맞겠네 연고가 소멸이라서 마음껏 못 쓰는 게 좀 크네 FTL이 더 필요하냐 아이고 안나왔다 저거 역시 녹색 카드가 흑흑 탐색 구매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쓰고 계시죠 아닙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이 탐색 잘 쓰고 있습니다 제이널리 호응 감사합니다 탐색 너무 좋아요 최고 수비지원 경로나 쓰자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망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아직 안 썼구나 살았다 저거 빨리 빨리 잡아주게 아 진짜 이를 헤라에 붙여 제가 그거 늦게 써서 다행이다 고통받으리라 아 연고가 문제가 많네 전rias 에어 엮ّ серьез 할게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쓸데없이 방호도만 높게 나오네. 네크로노미콘 저주도 3장 들어올걸요? 몸박불이 나오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격돌이라도 쓸까? 네크로노미콘 벽돌 됐죠? 격돌 특 벽돌임 아니면 하위모 빼고 이렇게 뽑아볼까? 네크로노미콘 아씨 네크로노미콘 네크로노미콘 야오크로노미콘 이게 코코 하나만 주시오 아 미친 타격 타격 혐오가 끝날 날이었네요 우리 타격 귀엽죠? 탑은 격돌이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룬 피트 조진 격돌 싹 다 벽돌 된다 주의 룬 피트 초파 하위모 안 버려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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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느낄게 waterproof 쟤가 나오면은 이기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하기 싫어 쟤가 나오면 총매다 총매어실 촉촉촉 독없는 총매덱 총매 쟤고 독보셔나나 사가지고 핑핑이한테 끼얹는 거임 아니 이건 또 뭐야 광기하위모 광기 6장 들어왔다 아이 미친 3장밖에 없잖아 니들 광기 6장 쓰냐 아이 격돌 다 벽돌렸네 야씨 탐색불 가져와서 실력으로 광기 하위모 해보자 실력이 부족하면은 실력이 부족했다 노답이네 이게 덱이야 아 미친 좀 벽돌도 조졌어 총매 때문에 덱이 가망이 없네요 덱이 가망이 없네요 0코스트 하위모 됐다 근데 하위모가 다 빠진 상태에요 그리고 아마 덱이 두꺼워서 하위모 안 나올텐데 아 미친 광기 왜이렇게 많아 이거 총매만 없으면은 개꿀이잖아 축축해져라 내가 널 축축하게 만들었다 전투 장비 광기용 코스트 만들 수 있어 탈탈 뭔가 되게 근본이 자꾸 사라지는데 핑핑이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나머지 탈탈 오케이 실력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하위모가 좋아 이러면은 돌지 안 도나? 핸드 모자라서 막히나? 귀카드빼고 쏙 기카드빼고 싹 다 지워버리고 싶다 하지만 하지만 상점에서 카드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총매나 시원하게 쓰게 독이나 나왔으면 좋겠네. 상점가서 독 포션이나 좀 찾아보죠. bears on top 핑핑이 한테 일거리도 못하잖아요. 사기처럴 신고 아니 핑핑이 갑분핑 경로 쓰고 붕대를 함께 캐틀벨 자자 가방 총매요 갑분촉 해보고 싶었어요 독보셜 있었나? 본질을 잊어버렸네 촉촉촉 하려고 집어왔습니다 조살? 펜촉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핑핑이 만나고부터 많은 걸 보기 했어요 생각하는 것부터 보기했지 보기에도 불구하고 기대할만한게 없잖아 신성도 3장 들어올거면 필요 없고 강화탈모빈 어차피 강화카드 안나오고 강섬도 핑핑이라서 필요 없고 비병 하위모가 좋아야된 하위모가 좋아야된 하나도 없지 음.. 실력 믿고 광기하위모 들고 와볼까? 실력 음.. 총매를 넣은 이유요 자체 하드보드인걸 넣읍시다 그냥 자체 하드보드인걸 넣읍시다 그게 제일 낫겠다 얘는 못잡는게 문제라기보다는 만나면 소리가 짜증나요 그냥 자체 하드보드인걸 넣읍시다 한 대 더 때려야 피격을 안하는데 광기야 이거 들고오죠 광기야 지금 공격하는 거 광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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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위모가 잡힐 거라는 보장이 없나? 어떤 순서로 가져오는 거지? 이 순서대로 가져오나? 지식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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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시스템 이게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짜증나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하위모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한 거 뭣도 없음 한 거 뭣도 없음 한 거 뭣도 없음